자, 활성산소를 비롯한 자유기에 의해서 우리 봄은 손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의 손상을 다 받아요. 먼저 세포막이 손상을 받습니다. 세포막은 우리 몸에 영양이 들어갔다가 나가는 통로, 노폐물이 나가는 그런 통로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막이 손상을 받고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받으면 어떻게? 에너지 발생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포에 있어서 해독작용을 맡고 있는 용의 소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의 소체가 손상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DNA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각종 암 발생에 있어서 이 자유기, 즉 활성산소의 해로운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DNA 손상으로 인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여러 단계로 우리는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손상을 받고 우리 몸에 생기는 그런 질병은 뭐가 있겠느냐? 모든 질병이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다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염증, 그건 우리가 간염이라고 하면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활성산소로 인해서도 간염이 올 수가 있고 위염이나, 위염뿐만 아니라 괴양, 십이안, 괴양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관절념도 마찬가지고요. 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자,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들은 특히 동맥경화가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는 결국은 그 원인은 지질이 산화돼가지고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또 피부도 마찬가지죠. 기미나 주근깨나 주름이 있다.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피부에 콜라겐이랄지 엘라스틴이 그 기능을 산화되면서 기능을 잃습니다. 단백질 변성이 되는 거죠.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밖에도 백내장이랄지 치매, 아토피, 피부염, 각종 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질병들이 활성산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리라디칼, 그 중에서 활성산소의 어떤 소스, 어디서 생겨나느냐, 왜 생겨나느냐. 이걸 좀 보면 우리는 항상 그게 밖에서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활성산소 프리라디칼의 발생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대사, 신진대사 과정에서 프리라디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프리라디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식을 하라. 그 어떤 하나의 근거가 활성산소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연구에 의하면 그럼 어디까지 소식을 해야겠느냐. 무려 40%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를 줄이가 힘들죠. 나중에 그 40%를 줄일 수 있는 효과, 그에 맞먹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프리라디칼, 활성산소 이렇게 혼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하이드록시라디칼인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아주 유해한 활성산소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는 이제 먹는 거에서 우리가 프리라디칼 아니면 활성산소를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 첨가제, 술, 커피, 각종 동물성 식품과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튀기거나 굽거나 했을 때 오는 그런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태운 음식도 역시 프리라디칼의 자유기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어떤 물질들이 자유기의 어떤 원천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쓰는 청소 제품이랄지 페인트, 접착제, 향수, 헤어스프레이 이런 것들도 다 살충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방사에너지, 각종 방사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겠느냐 항노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화 방지법. 크게 네 가지가,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안티에이징, 즉 항노아 식이법 또 하나는 항노아를 위한 운동법 그 다음에 항노아를 위한 영양제 공급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항노아를 위한 호르몬요법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다루지 않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수준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즉 식이요법하고 운동법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 방지 음식 과연 노화 방지 음식이 있는가 궁금하시죠? 자,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약이고 약은 음식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다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대 음식들, 오염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 자, 음식의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지 못한 음식들이 식이습관이 만성질환의 어떤 과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있습니다. 자, 혈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E가 풍부한 식사, 비타민 E를 섭취한다. 그리고 암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미와 야채가 풍부한 그런 식단을 선택한다. 잘 알려져 있죠. 또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이 적은 저지방 식사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노화방지 음식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각종 곡물이 있겠습니다. 쌀, 물론 쌀도 현미를 이야기합니다. 보리빌 옥수수도 좋은 곡물이 되겠고요. 각종 콩류 과일은 제가 조금 그렇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과일도 굉장히 많은 파이터케미칼들이 있어가지고 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에는 유독 과당이 있어가지고 이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정상인들은 괜찮겠지만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과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는 환자분들께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는 과일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굉장히 난처해야 하세요. 먹는 즐거움도 하나의 사는 즐거움인데 어떻게 안 먹겠느냐. 제가 좀 다른 걸 드시라고 하는데 과일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과일 대신 야채를 드시라고 그러죠. 이 야채는 과일을 붙지 않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여러가지 파이터케미칼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매일 다양한 야채 골고루 뭐 8가지 정도 해가지고 야채를 섭취를 하자 한동안 미국에서는 하루에 5번 정도 야채를 먹자 이런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겠지만 이 마늘도 아주 훌륭한 항산화제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등푼 생선 연어나 고등어, 청어, 참치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곡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곡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소화가 천천히 되고 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즉 당지수가 낮은 식품이 있고 반대로 빨리 분해되고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지수가 낮은 즉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복합탄수화물이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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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